29번입니다. 갑소유의 엑스토지와 을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의 소급회로부터 보고들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곳은이죠. 일단 우리가 교환하면 좀 긴장하셔야 해요. 그런데 교환은 규정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라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니까 매매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기억, 계약 해제전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어요. 그러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고요. 등기까지 했으니까 물론 제3자죠. 3번, 계약 해제제 룰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물론 제3자인 거죠. 3번, 계약 해제는 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가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디귿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등기까지 한 매수인가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니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리을버만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 가서 꼴뚜기를 샀어요. 꼴뚜기를 사서 저한테 꼴뚜기를 대한 사람은 제3자겠지만 제가 꼴뚜기를 살 때 옆에서 고등호 산 아줌마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계약 해제 전 X 토지상의 의뢰 신축 건물을 매시했어요. 그러면 해제된 것은 포지고 이 사람이 산 것은 뭐예요? 건물인 거죠. 그러나 제3자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꼴뚜기를 사서 꼴뚜기를 대한 사람은 뭐예요? 제3자겠지만 옆에서 고등호 산 아줌마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다. 리을버면서 해제된 것은 뭐예요? 토지고 이 사람이 산 것은 토지가 아니라 뭐죠? 건물이니까. 뭘 수 없어요? 제3자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를벌만 아니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특정한 건물을 가합의 의뢰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에 병이 방아하여 소실됐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 후 소실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고 병이 방아했으니까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위험부담이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인데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맞는 것은 2번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청구권도 소멸한다. 쌍방 모두 다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다 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2번 매매 계약금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게 되면 당연히 뭐죠? 매매 대금에 대한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겠죠. 3번 해약금에 관한 계약을 해제요. 해약금에 관한 해제는 이행 착수 전입니다. 이행한 것이 있으니까 원상회복 문제 생기지 않고요. 3번은 맞는 지문이고 또 해약금에 관한 해제는 채무불리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5번부터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체구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행 착수했나요? 아니죠. 아직 중도금이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행 착수 전이니까 상대방은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모할 수 있음 해제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맞는 지문인 거죠. 4번이 답인데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에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도 원칙적으로 모읍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계약금 계약은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4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예요.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니까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행착수 전까지만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일부든 전부든 지급한 것은 이행착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 그것이 이행착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행착수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이행착수 전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해야 되죠. 그 말은 중도금이 뭐 되지 않았어요? 지급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거래허가를 받았어요. 거래허가를 받은 건 뭐가 아니에요? 이행착수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당한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죠. 우리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청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에 대해. 따라서 매수인이 악이라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청 물을 수가 없으니까. 매도인이 하자 담보청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매도인은 재산골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퇴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3번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이요. 이 과실에 대해서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 있었지만 대단히 뭐죠?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치한다. 그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는 못하고요. 인도 후에는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치한다. 외에는 뭐죠? 인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치하죠.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과실을 수치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비로써 과실을 수치한다. 등기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요. 등기 여부는. 항상 뭘 집어넣습니까? 등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3번. 매매 계약이 성립한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함으로 X죠.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X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치상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자는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런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매매 대금에 대해서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3번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다음 권리 중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1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이 가장 기본적인 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것 꼭 기억하자고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죠. 따라서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것은 1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대금 감액 청구. 이게 답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겠죠. 2번,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매수인은 선이어야 되고요. 3번, 수량 분석 일부 멸실의 경우에도 매수인은 선이어야 되고요. 3번, 매매 목적이 유치권의 목적이 됐어요. 그러면 인도받지 못하겠죠. 매수인이 사용수익하지 못하겠죠. 이때도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만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정류물 매매에 있어서 완전물 극복 청구는 물건의 하자죠. 이건 매수인이 선이고 무관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4번입니다. 을은 건물의 소위를 목적으로 한 갑소유 X토지 임차한 후 갑에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없으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가 없거든요. 좀 정리해보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을이 병에게 뭘 했죠? 전대를 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받지 않았죠.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따라서 우린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병에게 부담하고요.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요.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을 주장할 수 없고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갑과 을과는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을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므로 갑에게는 손해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갑의 을과인지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모을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단으로 동의 없이 전대 단위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1번 갑은 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반환 청구할 수 있죠. 2번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 증거권 상실한다. X죠. 청구할 수 있겠죠. 3번 갑과 을사 임대차 계약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갑의 해제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X 해지를 해야 되겠죠. 4번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 만료 시에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고 갑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병은 갑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점. 왜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이때 병은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인 것입니다. 5번 갑과 을사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더라도 갑은 X토지에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 됐다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갑과 을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을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물론 부당이듯 반한도 갑의 배역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청구할 수 없는 거죠. 35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토지의 임대차의 여력을 추정할 수 없다. X 원칙적으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다음은 예외적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문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임차인의 일을 거절하지 못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는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죠.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하지 못합니까? 거절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은 2번이고 3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는 면제가 아니라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X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죠. 면제가 아니라 언제나 하면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자,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대해서 3번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차인의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이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멸실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을 모아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5번입니다.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2년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X죠. 2기입니다. 2기. 2기. 그러니까 월세면 뭐죠? 두 달치. 연세면 뭐죠? 2년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2년분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5번은 X가 되는 거죠. 36번입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제가 넣겠죠. 그렇죠? 2회 3회 4회에서. 이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36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대학력이 인정이 되므로 1번. 대학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 하여하며 그의 처의 주민등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이 답입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도 2번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워줘야 돼요.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업무 임차인은 강제 경매 신청 시에는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어요. 언제냐? 보증금을 받을 때. 보증금을 받을 때 집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2번.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청구할 때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최소한 언제는 집을 비워줘야 됩니까? 보증금을 수령할 때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3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는 뜻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은 다시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X예요. 왜냐하면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은 문법상 임대차의 법정 갱신인 거죠. 주택임대차법의 법정 갱신은 만료 후가 아니라 뭐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죠. 이렇게 조심할 것은 이번에 1월이 2월로 개정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 개정된 사항은 12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험 볼 때 시행되지 않으니까 뭘로요? 1월로. 그래서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지.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법정 갱신이 된 경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제할 수 있다. X죠. 주택이니까 또다시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이죠. 따라서 임대인은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임차인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데 임차인 해지 통제하면 3월이 연가하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뒷부분도 틀린 지문이죠. 5번. 차인보증금의 징액 청구는 연 1할 4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X.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죠. 20분의 1. 그럼 몇 퍼센트죠? 5% 그러면 5푼이죠. 5푼. 37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어요? 무효입니다. 왜요? 최소한 1년이 보장되잖아요. 따라서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X. 이거는 뭐예요? 말장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에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면 맞는 거죠. 말장난인 거죠. 너무 맞는 거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보고요. 3번.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 계약 계신이 없고 인정되죠?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 계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참고로 주택임대차 법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인의 계약 계신 요구권은 1회 한 번 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계신 요구권은 10년간 할 수 있는 거죠. 4번. 임차권 등기 명년 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물론 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계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물론 주택임대차는 몇 기입니까? 2기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X. 분할할 수 없죠. 2번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중축이나 개축할 수 있다. X. 못하겠죠. 그렇죠. 못하겠죠. 공동의 이익에 반하니까. 3번 공유자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 4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 책임지고요. 또 하나 책임지는 게 뭐죠? 연체관리비 중 공용별에 대한 연체관리비도 책임을 집니다. 5번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맞죠? 왜요?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때문에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39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은소의 부동산 가액 3억 원의 가등기를 마쳤고 후에 병이 그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죠. 일단 담보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가등기 담보고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대여금 채권이죠. 빌린 돈이죠. 소비대차 계약이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담보이 되니까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죠. 초기 등기죠.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되죠. 그런데 채권액은 얼마입니까? 1억. 목적물의 가액은 3억이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사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제할 때 청산금이 없더라도 2개월 후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산금이 없더라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실행 통지를 하고요. 몇 달이요? 두 달 기다렸다가 본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달 기다려야 되는 거 우리가 청산기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갑이 경매를 통하여 우선 변제를 받게 되나 이자나 지원 배상금 등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담보된다. X예요. 이게 X인 이유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제가 참 말씀드립니다.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인데 권리, 혹여나 붙었다. 권리, 치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는 저당권이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고요. 이 부분을 제외한 저당권에 관한 부분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도 똑같아요. 지원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입니다. 뭐처럼요? 저당권처럼. 따라서 기간의 제한 없이 담보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제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청산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우린 대여금을 변제하고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픽스. 그렇죠? 채무제는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냐면요. 청산금을 변제받기 전까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먼저 X죠. 4번입니다. 실행 통제할 때 뭘 통제합니까? 청산금을 계산해서. 청산금을 통제하면 청산금 어떻게 해지게 됩니까?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되는데 이 목적물의 가액을 계산할 때 꼭 객관적인 방법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 이미지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므로 4번 갑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 통제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 통제는 효력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 통제하여 청산금의 평가액은 통제 당시 목적물의 가액에서 그 당시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차익이다. X입니다.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채권과 선순위 관리자가 받을 채권만 공제하는 거고요. 특히 문제에서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인 병이 있죠. 병의 채권을 뭐 할 필요 없어요. 공제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이 됩니다. 40번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효한 명의신탁을 뽑았어요. 갑종 중에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다만 부부간,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는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유효하거든요. 1번. 현행법 하에서도 이 명의신탁 약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 유효하다. 2번. 그러나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번, 2번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효력은 어떻습니까?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누죠. 우리 8례에 따른 다음에 유효한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인 갑의 소유자지만 대외적으로는 등기를 하고 있는 을이 뭐죠? 소유자다.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문기를 해주면 병의 입장에서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은 선이 아기를 본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무한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반사이적 법면에서 무효가 되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뭘 가질 수 없는 거죠?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3번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울러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도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병이 의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질문도 맞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위사의 경우죠. 그러면 반사 외적에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는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로 청구할 수가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병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자이지 갑이 소유자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의 병에게 직접 이전등기해달라거나 말수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고 을을 대외해서 말수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므로 5번 위사의 경우 갑종종은 을을 대의하지 않고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짐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또 2회를 풀어봐야 되겠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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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